오늘은 레이기의 마지막 27장의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레이기는 26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7장이 기록되었을까요? 27장은 불혹입니다. 불혹.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모세 5경은 창세기의 출애 6기, 레이기, 민숙이 10명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광야 40년의 기간이 모세 5경에 다 포함된 겁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BC 1446년 1월 16일. 태양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신 겁니다. 애굽의 달력은 10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이 안식일을 잊어버렸어요. 요하라는 이름 자체를 잊어버린 기간이 430년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제는 애굽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달력의 기준은 7일 기준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기를 통해서 안식일, 안식년, 신연 다 7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달력이기, 니산월 1월 16일 날, 1월 1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월 15일 날 아침에 이제 출애굽합니다.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가 이제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아침에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라놀 24일,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니산월 1월 15일 정호에 직접 내려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심판에서 제외되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뭐죠? 장자가 죽는 심판입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까지의 재앙은 모세가 또는 아론이 직접 한 겁니다. 그러나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한 가정의 기둥입니다. 한 가정의 기둥이 무너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애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 장자의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언제 발라야 됩니까?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발라야 돼. 한국 시간에는 오후 3시 유대인 달력에는 제9시 이날 피를 발라라. 1월 15일 정호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피가 바르지 않은 그 집의 장자는 죽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국에 큰 불우지짐이 있더라. 수백만 가정의 장자가 죽었으니 애국 땅에 큰 불우지짐이 있더라. 그리고 그 아침에 출애국 한 거예요. 그리고 45일 만에 신해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할 때가 언제입니까? 니산월 3월 1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45일 만에 신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것이 출애국기 13장부터 19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1개월 20일 동안 머뭅니다. 머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래요. 모세가 2,400m 되는 신해산에 8번 오릅니다. 이것도 그냥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정확하게 수십 번을 읽고 공부해야만 모세가 8번 신해산에 올랐구나. 신해산에 올랐을 때 세 번째 올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 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신해산에 올랐을 때 10개 명의 시행 70까지를 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 모세가 받았다고 해서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오순절을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만 이스라엘은 이 오순절을 왜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이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율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율법을 받은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밤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24장 7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기록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율법서 이 율법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열두 기둥이 있습니다. 모세가 수양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양푼에 받아요. 50%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열두 기둥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쪼개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과 사람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 짐승을 갖고 와서 반을 쪼개는 거예요.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쌍방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맺은 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저 짐승의 몸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것이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언약, 베리트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리트하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쌍방간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50%의 피를 양푼에 받아다가 모색 어떻게 해요? 우술초에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쌍방간에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해산에서 이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4년 나고 신대학을 3년 나와도 많은 신학 공부라고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해산 언약이 뭐지? 모합 언약이 뭐지? 행위 언약이 뭐지? 듣긴 들었지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됐겠어요? 창세계 3장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의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오늘 강의가 끝나요. 한 200페이지 됩니다. 200페이지를 책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다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료로 들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프린트해서 책을 만들어야 돼요. 100명만 하기로 했어요. 선착순. 그래서 하루 만에 100명이 됐기 때문에 마감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정말 내의기도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읽어봐야 되잖아요. 내의기를 자세히 묵상하고 읽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장차어실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는 책이 레이기인데 그것이 그림자 모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용어 자체도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속사 중심으로 보게 되면 레이기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무너무너무너무 느낄 수 있어요.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설계대로 부살렐과 오울레각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봉상, 충성한 여정과 남정들을 위해서 완공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BC 1445년 1월 1일 완공됩니다. 다른 말 하면 출애급한 지 2년째 1월 1일날 완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숙이는 출애급한 지 2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민숙이 1장에 보니까 2월 1일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개수해라. 이게 1장이에요. 60만 3,550명이 개수됩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완공된 1월 1일부터 민숙이가 시작되는 2월 1일까지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 30일 동안 30일 동안 이제 모세가 레이기를 기록한 거예요. 왜 기록했느냐? 성막이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막에 대한 사용서예요. 만들어놨잖아요, 성막. 뭐 하는 곳이냐? 레이기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는 1장부터 17장까지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인 걸 깨닫는 거 있어요, 백성이. 전에는 막 살았어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관습, 애굽의 체질대로 살았어요. 죄가 된 줄 몰랐다고. 평생 동안 나일강 앞에 절했는데 그게 우상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본 문화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었다고. 죄인 줄 몰라요. 가정에서도 죄가 죄인 줄 몰라. 만남 속에 남의 것 도덕질하는 거 죄가 죄인 줄 몰라.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 깨닫잖아요. 죄를 깨닫다고 용서받습니까? 죄는 왜 무섭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성막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 다섯 개의 제사법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너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죄를 사암받느냐? 성막이다. 성막에서 죄를 사는 것이다. 그러면 성막은 장차오시를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죄로 말리미암아 나에겐 사망이 왔구나. 지옥이 왔구나. 멸망이 왔구나. 저주가 왔구나. 이 죄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필림을 통해 죄의 삶을 받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죄에서 삶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는 성막에 대한 해설서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18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막을 통해 재산받은 하나님의 자저가 어떻게 하면 24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교제할 때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죄거든요. 이 죄의 강력한 힘이 뭐냐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바로 언급합니다. 24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우상의 문화를 끌어버리고 애국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24시 교제하기 위해서 절제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과의 절제가 되어져야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묵상한다 세상과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하나 되지 못해요. 영의 사람은 육의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또 육적인 사람은 영의 것이 관심이 없어요. 이걸 지금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7장은 뭡니까? 26장이 레이기가 끝나는데 27장은 왜 나옵니까?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 옆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서울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힘쓰라 이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느냐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 옆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시간이 귀하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물질이 귀하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이거예요. 나중에 11조에 가는 부분도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행할 메시지가 아니라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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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광야 에서 이제 가난에 입성하고 그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난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받은 후 정착된 후에 가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집착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예요. 또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시행할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광야 신의 산에 있어요. 출애고 반지 딱 1년 됐습니다. 하나님은 40년 50년도 60년 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종교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종교는 과거에 지었던 죄 실수 상처 트라우마에 집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못 살게 알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끝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그리고 미래예요. 과거에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음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했더라. 한 사람의 과거의 인생에 실수한 리스트를 기억하고 현재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은혜를 모른 사람이다. 본인은 어떤 존재였는데 본인은 어떻게 살았는데 본인의 죄는 어떤데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과거에 얘기하면 안 돼요. 과거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대화법은 과거를 얘기 안 해요. 제 청소년기 대학생활 가정생활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중요한 게 오늘이고 미래예요. 오늘 이 27장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힘쓰라 이거예요. 하나 옆에 힘쓰라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27장 부록이 부록 부록에 관한 핵심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은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레이기가 지금 기록한 장소가 신의 산이에요. 지금 시대를 보면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이에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1445년 전이에요. 이 35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구나. 이사의 40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말하면 아수르란 나라는 지구상이 없어요. 바벨로이란 나라는 지구상이 없습니다. 메데 바사라는 제국은 없어요. 헬라라는 제국은 없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없어요. 그러나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레이기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쌍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한 것은 강대국도 사라지고 영웅도 사라지고 인물들도 사라지만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 인간은 그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셨거든.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잡아라. 너에게 준 말씀 하나님과 너와의 맺은 이면 계약 말씀 잡아라. 그리고 매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잡아라. 그리고 매일매일 너가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 잡아라.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이기 27장 즉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적용되는 거예요. 특히 서운한 부분. 예원교는 35년 동안 본당 헌당이라는 시대적 미션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결단했어요.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임직만 세 번 했어요. 이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임직 헌금에 대한 부분을 작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선언한 모든 부분들은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레이기의 마지막 이 부록 부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기한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서원이에요. 이 서원 할 때 서원은 맹세하다 그런 뜻입니다. 맹세하다. 누구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 옆에 맹세하는 겁니다. 예원교회 공식적인 호흡 기도 국회에서 기도하는 공식적인 환자들이 96명이에요. 이거는 매주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이 환자의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환우라를 가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96명에서 100명 사이에요. 그런 질병을 겪은 분들은 하루 아침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에요. 우리도 우리 가정도 환우가정이나 암에 대한 환우가정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는 분명히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런 아픔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옆에 정말로 결단하면서 서운하셔야 하나님 내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 생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옆에 서운하시는 거예요. 레기 2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운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서운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성원 생축에 대한 서운 그리고 땅에 대한 집에 대한 서운으로 나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몰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금오스라는 모합과 안몬 사람들의 신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얼굴은 송환 형상이고 몸은 사람 형상입니다. 그 신 앞에 3세에서 4세된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 드렸거든. 그런 이런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왕이 문하세 왕이에요. 문하세 왕. 유다 왕 중에 문하세 왕. 문하세 왕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몬의 아들이 우리가 말하면 역대 가장 선한 왕 요시아 왕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유다를 2년 통치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문하세는 남유도 합쳐서 55년을 통치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57년을 통치하면서 저 유다 땅에는 곳곳에 우상을 다 섬겼다고. 할아버지 문하세는 우리가 말하면 사람을 산채로 드리는 그 모습 몰렉신을 섬겼다고. 그런데 손자가 하나 모실 때 가장 선한 왕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사람을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막이 완공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정착합니다. 그때 사람 중에 나도 나도 저 하나님이 임지하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다. 그 성막에서 나도 하나님의 좀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앞에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서운한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성막에 대한 봉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레인을 선택한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몸으로 헌신할 것을 속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속전. 속자는 갑불 속이에요. 내가 몸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그걸 대체해라. 그 물질은 성막의 운영비와 수리비와 유지비로 쓰여졌거든요. 그렇다면 다르잖아요. 봉사라는 게 다르죠. 몸으로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이 일하는 것과 젊은이가 일하는 것은 달라요. 규정을 준 겁니다. 그래서 20세에서 60세는 가장 왕성할 나이이기 때문에 남자는 50세계를 여자는 30세계를 내라. 당시 몸값이 은 30세계를 그래서 요셉이 은 30에 팔린 거예요. 20에 팔린 겁니다. 20. 왜? 아직 장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세 팔린 거예요. 30세가 장성한 사람의 노예 몸값이거든요. 요셉은 17세이기 때문에 좀 낮게 팔려 20세로 팔린 거거든요. 즉 20세에서 30세는 가장 노동력과 능력적인 부분에서 왕성하기 때문에 남자는 50세계를 여자는 30세계를 들여라. 그리고 5살에서 20살 1개월에서 5살 60세 이상은 각각의 달라요. 몸값을 정한 것은 노동력과 사회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민수기에 1장이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20세 이상 남자를 개수합니다. 구약에서는 능력이나 노동력에 따라서 연령을 조절하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유스 2장 14제를 보니까 사도요왕 이렇게 정의해요. 아비드라. 아이드라. 아비드라. 청년들아. 이것은 지금 말하면 영적인 분류예요. 분류. 신앙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오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이 고린도교회가 너무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도다. 너희가 어린아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로다. 어린아이는 뭐냐면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몸은 어른인데 너희의 신앙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아이의 몸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적인 수준이 자라지 못하면 그건 귀여운 게 아니라 그건 근심이에요. 그건 걱정입니다. 그건 아픔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기한 겁니다. 너희의 신앙이 어린아이로다. 너희의 영적인 눈이 어린아이로다. 너희 영적인 삶이 어린아이로다. 이 말은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3장 16주는 뭐랍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지 왜 알지 못하느냐? 어린아이 아비들 청년들 나름대로는 영적인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이 청년이라는 것은 굉장한 활동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들어온 성교사들의 그 연령이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이에요. 20대 중반에 이 청년들이 120년 전 130년 전 아시아에서 가난한 국가 가장 가난한 국가 성교사로 온 거예요. 그 나이가 24.9세입니다. 학벌을 보면 스펙을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예일대 하버드대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명문대 출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가 보장된 그 모든 걸 포기해 한국 성교사로 온 거예요. 그만큼 이 청년들에게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고 삶 속에 에너지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들 보면 영적으로 굉장한 인물들 보면 20대입니다. 여러분의 신양이 20대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협회 서운을 했어요. 서운을 했는데 너무 환경이 어려워. 낼 수 없어. 그때는 제사장에 가서 그 사정을 얘기해서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과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작정한 것은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왜? 서운이라는 건 맹세하다 뜻이에요. 하나님은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짐승을 드리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운했어요. 그럼 서운한 그것을 이루라 이거예요. 이 짐승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짐승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 체력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다른 연약하고 조금 약한 것을 바꿔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정한 것은 드려라. 그러나 자기가 드리기를 원했던 이 짐승을 다시 어떻게 해요? 되찾고 싶어. 하나님께 성막 재상하게 드렸는데 그 짐승이 되찾고 싶을 때는 그 값에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사오라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들을 때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이란 말은 어디에 나온 거냐면 고린도 전소에 나온 메시지예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다른 말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24시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성교비를 지원한 교회가 빌리뽀 교회예요. 빌리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빌리뽀 교회를 종종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궁피판 중에서도 극심한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께 이 헌물을 드렸다. 인색함으로 들이지 말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인색해요. 그러나 빌리뽀와 고린도에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고린도는요. 그 당시 동서의 항구도시예요. 굉장한 무역도시입니다. 지금 말하면 빌리뽀 지역의 성도들은 가난하지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굉장히 어느 정도는 부하게 살았어요. 다른 말은 강남에 산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메시지를 듣는데 바울의 성교를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너무 인색한 거예요. 은혜는 받지만 바울이 증가는 보금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지만 삶 속에 하나 옆에 드리는 것은 인색한 거예요.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볼 때도 그게 보이는데 본인은 은혜 받았습니다. 충격받았어요. 보금으로 포럼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옆에 드리는 것을 보면 너무 인색해요. 교회를 의해 헌신하는 부분은 너무 인색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볼 수 있는 성경밖에 없어요. 목사는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말하면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왜? 가르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일수록 교육자일수록 더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삶에 실천해야 돼요. 그럼 영적인 몸부림과 영적인 저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예요. 구교에 저항하다. 천년 동안 카톨릭에서 얘기한 그 부분에 말씀을 통해 비춰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한 거예요. 구교에 저항한 겁니다. 카톨릭에 저항한 거예요.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기독교는 저항하는 종교입니다. 죄에 저항하는 거예요. 불법에 저항하는 겁니다. 내 옛생활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 잘못된 체질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과 내 개인과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이 창세의 3장의 찌꺼기 앞에 말씀을 통해 저항하는 거예요. 흡수해두면 안 되거든요. 죄와 저항하는 것이고 세상과 저항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저항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넣어서 적용하고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인 거예요. 작정하거든 아까워지 말아라. 집을 바칠 때도 똑같아요. 내가 이 집을 바치기를 원하느냐 마음을 바꾸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라면 드려라. 하나님 보상할 것이다. 왜 이 부분을 내기가 끝나는 26장이 말하지 않고 26장이 마무리하면서 27장에 대한 얘기합니까? 이스라 백성 1년 전에 뭡니까? 노예요. 노예입니다. 생각이 노예체질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됐습니다. 짐승의 노예가 됐어요. 양식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광야생활에 얼마나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 7일째는 쉬이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나는 2배로 2배로 거둬라. 그 2배로 거두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평생 먹을 걸 거두는 거예요. 그게 썩어버린 겁니다. 이 탐욕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자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조에 관한 부문입니다. 이 11조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년 전에 1년 전에 그들이 출해급 했습니다. 430년 노회에서 해방됐어요. 그들이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구태탑니까? 전쟁을 통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믿은 것밖에 없어요.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솔지에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죽어야 돼요. 애국의 각 가정의 장자가 죽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각 가정의 장자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어린 양을 죽인 겁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죄로 말미야마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로 말미야마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 대신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첫 것은 내 것이라. 첫 것이 너희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주지 않았냐. 첫 것. 짐승의 첫 짐승은 내 것이다. 너희 자녀 중에 첫 것은 내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11조 입니다. 너희 소산의 첫 것은 내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거든 사람은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걸 잊어버린다고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뛰어나서 그런 줄 알아요. 11조를 통해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성물이라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11조를 바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요. 목축업을 합니다.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양을 치지 않습니까? 양에 우리를 다 넣어요. 우리 안에 다 넣습니다. 우리 안에 넣어서 세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씩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10번째에 되는 그 양이 11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10번째에 나오는 그 양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에 나오는 양이 너무 튼튼하고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이라 목자의 지팡이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양을 소를 다 넣은 다음에 한 마리씩 나오게 하는 거예요. 10번째에 되는 지팡이로 딱 찍는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그런데 딱 10번째에 찍는 그 양이나 소가 너무 뛰어나고 너무 튼튼하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수입이 오면 하나 앞에 정확하게 드리라는 거죠.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들어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내는 게 얼마 안 되지만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해갖고 물질의 축복 줄 때는 양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려라. 11조라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이제 구약적 개념이에요. 신약에서는 11조라는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서만 11조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1조라는 개념이 언제 강하냐면 모세 5경 시대에 강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고 만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생각과 이 머릿속에 철저히 애굽의 풍습과 관습이 사상화되었어요. 노예체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을 못해요. 이런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질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은 11조 개념이 없어요. 신약은 전부입니다. 올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분들 되기를 예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뇌주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빼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